51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러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 지금 만주시간대인데 물이 아직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해변 라인에 보니까 물이 썼을 때 밤에 달랑개들이 활동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쪽도 염랑개들이 아주 활동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물이 차서 염랑개들은 바다 속으로 들어갔고 개고등만 지금 여러 마리가 모래울을 왔다갔다 합니다. 개고등도 생각보다 많네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개고등을 관찰하면 될 것 같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낚시를 하러 온 사람도 좀 있습니다. 아침 산책하는 사람도 좀 있고 오늘은 패들보드 타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내일 패들보드 강사 연수가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 겁니다. 장판이네. 아쉽게도 오늘 같은 날 패들보드 강사 연수를 하면 좋을텐데 내일은 바람이 좀 불 것 같네요. 아쉽게도 오늘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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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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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오 아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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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잘 고맙습니다.